그냥 하는 거야? 가자 시작했어 가자 시작했어? 어 가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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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여러분 아무도 안 들어왔다니까 샤오야? 우리 이거 로그인 뭘로 했는데? 몰라 우리 걸 대는 거 하자? 들어왔어 들어왔어 안녕 한 명 들어왔어 와 안녕 한 명이 한 명이라 안녕 일곱 명 들어왔어 와 안녕 갑시다 근데 왜 처음 와봐 여기까지 여기요? 나 진짜요? 나 도산공원 저번에 규진영이랑 한 번 왔어 규진영이랑 한 번 왔어 그때 나 아육자 할 때 아 그때 우리 아육자 할 때 새벽에 새벽에? 잠 깬다고 나왔을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도산공원에서 산책 중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산책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풍경 좀 보여줄까요? 여기 지금 원래 점심시간에 사람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오늘 점심 드시고 막 산책하시는 회사원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시는데 오늘은 유치원생들 아이들과 함께 같이 함께 하십니다 야 화나 네? 도산이 말씀을 한 번 읽어봐 도산이 말씀이거든요 도산이 도산의 말씀이 도산이 여러분 고결이의 도산이 말씀이래요 그대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언제나 느껴주세요 하고 알겠어? 안 되겠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힘쓸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까닭 까닭 오랜만에 본다 옛날에 국어시간에서 많이 본다 까닭 진짜 너 근데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그러지 않아? 처음에 다차 학교에서 지금 학교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진짜? 까닭인 것도 안 나와?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한들 탄탄하는? 탄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많이 하는가? 차가가 공부 좀 하래 넌 아직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와... 학교 열심히 해봐 여기 무궁화도 있네 야 하나, 무궁화가 뭐야? 네, 웃긴거 하나 여지실까요? 야 하나, 무궁화가 뭐야? 아, 우리나라 꽃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한다 근데 형이 좀 걱정되는 거는 환희야 원래 이렇게 그래도 이미지상이에요 여러분 환희야 진짜 정말 얘가 심각한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은근 아는 거 많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 필터 하나 쓰면 안 돼? 아, 쓰면 되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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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얼굴 해 첫 번째 하자 핑키? 이거? 이거? 가자! 근데 신기하다. 방송하면서 바꿀 수 있구나. 그러게. 우리 여기 산책도 나온 김에 운동이나 몇 명 한번 해볼까요? 샤오가? 몇 명이나 해볼까요? 샤오가? 샤오야! 운동해! 우리 팬들이 지금 무슨 말씀이 제일 많은지 알아요? 뭐해요? 저희 말 그대로 산책 중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고결이 형! 저희 원래 평소에 다닐 때 이렇게 다닙니다. 해달라는 문의가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거요? 도널드덕 한번 해달래요. 도널드덕? 네. 갑자기 그걸 나 해본 적이 없는데? 해달래요. 이거 네가 말한 거지? 진짜 해달라고 했어요. 해본 적도 없네. 저희 멤버 다 운동하고 있어요. 샤오야 너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거 안 해봤네? 이거 두 명 타야지 이렇게 안 돼? 됐어. 해봐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네.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샤오야. 지금 방송 중에 운동법을 제대로 알려줘야 돼. 그래 어떻게 운동해야 돼? 이렇게. 그래도 좀 못하는 거 같은데요 샤오군. 오늘 샤오구만. 이것도 못하는 거 있어? 샤오. 가자 이제. 오늘 애기들이랑 인사할까? 오늘 마리아도 해봐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날씨가 좋아요 오늘. 다들 산책해요. 설명해주세요. 꽃이 있는데. 회양 목가인데. 네. 4월 심고 싶으며 반향지 반음지에 잘 자란다. 정원 공원 화단 등에 지피식물로 심는다. 지피식물이 뭐죠? 너무 죄송해요. 식물 종 이름이에요. 그죠? 뭐라고? 알았어요. 여러분. 저 죽을 뻔했어요. 샤오가 지금 틀잖아요 방금. 둘이 카메라 치울게요 형. 앞에서 지금 팬들이 뭐하네요 저희 그냥. 여러분 원래 산책은 또 대부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산책은 대부분이 밥을 드시거나 소화시킬 겸 산책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배고파는데. 근데 저희는 아직 밥을 안 먹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점심을 좀 추천해주세요. 저희 치킨 먹기였잖아요 형. 아니 우리 말고 다른 멤버들. 샤오 뭐 먹기였어? 나 팬이죠. 아 밥 추천해달라고 해. 밥을 추천해달라고 해 샤오야. 밥을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난 벌써 배부르다 지금. 저희 샤오가 먹을만한. 여러분 샤오가. 샤오가. 샤오가 먹을만한 거 추천해줘요. 여러분. 거기 어디야? 여기 도산공원이에요. 10분 안에 오시면 저희 볼 수 있어요. 샤오야. 냉면 먹으래 샤오야. 샤오야 냉면 먹으래.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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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 제가 요즘 치킨 하나 추천드릴까요? 뭐였던 거요? 마왕 그거요? 또레오레 마왕 치킨 순살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요? PP1박이에요. PP1박이에요. 너네 치킨 시켰는데. 너? 네. 저랑 규진이랑. 규진이랑? 응. 순우 형? 나도 순우 형 좋지. 치킨 먹기. 어디 가볼까 이제. 치킨 먹기. 치킨 먹기. 이리 와봐.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잘 지내요? 네. 잘 지내요 여러분. 저희는 항상. 여러분 오늘 그거 떠요 우리. 저희 오늘 티저 떠요. 조회사 사진 떠요 여러분. 6시 반이었나 6시이었나? 몰라 6시 반이었나. 누가 누가 먼저 나올까? 내가 맞춰볼까? 누구? 진우 형. 진우 형부터 먼저. 이번엔 좀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엔가 주인공 환희가 나올 수 있잖아. 주인공은 마지막이라서. 넌 마지막에 나와. 너가 왜 주인공이야? 어느 해분에서? 여러분 주인공은 다른 분야에 각각에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환희가 어딘가 있을거야. 그래요. 너도 어딘가에 주인공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배님. 아니 선생님! Sem Kathleen! 포個장 مسfür 캔디сл his uncle dedi. 선생님 parfois. 동상이 여기 딱 있어요. 여기 그 웨딩 촬영 장소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여기 오다 보면 되게 찍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때 한번 드라마 촬영 때도 이거 봤었는데 공원에서 이렇게 산책하는 게 고등학생 때 이거 처음이야 진짜요? 어 나 강아지 데리고, 나 걸어다니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여 강아지 있어, 차호야? 데리고 오지? 여기 못 데리려나? 있어, 데리고 있었어, 데리고 있었어 결영 혹시 그 전설의 다섯 발자국 이상이면 바퀴로 무조건 이동을 해야 한다는 차호야, 이 비비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차호입니다 차호군, 네, 가시죠 네 왜, 왜, 차호야, 왜? 너 보고 그렇게 신기하고 있어? 차호야, 너 뭐 하는 거야? 뭐 하고 있어 댓글을 읽어보자 그래 거긴 비 안 와요? 네, 여긴 비 안 와요 쨍쨍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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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좋아해요 빨리 넘어갔네 오늘 시험 끝났대, 우와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오늘 또 놀으셔야죠 차호, 너 시험 끝났어? 아니, 죄송한데 아직 중간고사 안 봤어? 봤어 중간고사 봤어? 기말고사야 벌써 기말고사야? 어 이제 방학이야 좀 했으면 우리 아닌가? 여름방학이네 이제? 7, 8월에 하잖아? 아, 그래? 좋겠다 결이 형 하트 달려달래요 어 야, 화장실 저쪽이야 차호야 난 고개를 가려드릴게요 차호 지금 비료 주러 갔어요 다녀오세요 형 결이 형 하나 찍어 걸음 주러 걸음 주러 아 귀신이 아니, 환희 진짜 보고 싶어 나는 올림픽 아이고 윰룸이 뭐지? 그 옛날에 우리 그 그때 그니까 뭐 했던 기억이었는데 그 그 그 일본 일본에서 우리 집합 때 윰룸 정자 있다 정자 웨딩 촬영하고 있어요 예쁘게 사세요 윰룸 예쁜 결혼하세요 야, 꽃 보여줘 꽃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 꽃들이 어 가자 비지않아 실망이야 뭘 안 그럴 줄 알아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야, 환희야 너가 좀 제대로 들어와 우리가 댓글을 좀 읽어주면서 걸어다니는데 네가 너무 힘드니까 보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월미나 볼 수 있어 오늘 졸업 사진 찍었대요 오, 샤원도 찍었지 않았어? 저, 저는 샵 갔다 왔어요 졸업 사진 찍은 난 졸업 사진 어디서 찍었어요? 나는 졸업 사진 찍었다 안 찍었는데 저희 그 까먹었어요 아, 우리 허니문 찍었었는데 거기서 찍었어 진짜? 거기 너무 멀어 맞아, 근데 택시 타고 하는 샤원쯤 택시 타고 하는 샤원쯤 샤원쯤 별 언니하고 들어 아니, 그 종류 저기요 사실 감안하고 들어야 돼 티셔 너무 기재는데요 야, 무료 체험이다 저거 해볼래? 오, 좋아 좋아 내기 할래요 우리? 그래 뭐, 뭘로? 제기차기, 제기차기 제기차기, 제기 딱지도 한번 쳐보고 추어도 한번 해보고 딱지 하자, 딱지 딱지, 딱지? 영화배우들인가 아니, 영화배우들인가 아니, 감사합니다 잘생겼어, 아주 미난대로 많이 났네 딱지, 딱지 아니, 우리 저거 하자 이거 해봐 뭐 아까 일단 이거, 이거 딱지 안 하고 딱지하고 너희 다들 이쁘게 생겼어 아, 감사합니다 배운가봐 아니, 영화배우들 티가 나잖아 딱지치기 하자, 우리 네 나왔겠다 나왔었지? 네, 저희 가수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저희 업텐션이라는 글을 압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그러면 나온 거 하자, 이거 재기, 재기도 재밌어 재기 차기 뭘, 뭘 딱 하나 정해서 하나 네, 드리고 있을게 재기 차기라니까 딱지 치기라고 딱지 치기라고 형, 재기 딱지 형, 얘한테 겨령 지금 아기한테 정신이 팔렸어 이거는 재기 차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랑 샤워랑 재기 한번 할게요 좋아 나부터 한다 재기야, 샤워야 아, 이거 바뀌냐? 이거 방향 바꿀 수 있냐? 안 바뀌나?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왜 좋아해? 간다 멋있다 두 개 너 어떻게 붙을 것 같아? 한 번 더, 한 번 더 역시 친구 아니랄까 봐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야, 아니야 네 개 왔어, 네 개 왔어 강아지다 희동 구체해가지고 우리 다 80들 다 넘고 다 살다 형이 줄넘기 쉬는 거 싫은 거 알아요? 조용히 하시고 형 저희 둘이 되게 생기거든요 줄넘기 쉬 잠시만 안녕 이거 늦이 나다 나 땀나 둘, 셋, 넷, 세 개 세 개 뺀고 네 개 할래? 하나, 둘, 셋, 넷 들어와 보셨어요 여러분? 샤오 이야 너무 세게 뺀 거 아니야? 제가 정한 거 아니야? 평균 속에서 보고 계시니까 너무한 거 같아 현실 정세 테마가 있는 거 찍으려고 물어봐봐 해봐야지 솜도 이렇게 놔 보고 안녕 안녕 자세 잡으라고 자세 잡고 찰려오면 되잖아 스코트 자세가 혁명이야 우리 그냥 자세 형 자세부터 잡고요 자세부터 잡고 자세부터 잡았어? 고! 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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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세 좋아 자세 좋아 아주 좋아 자세만 좋은 거 같아 자세만 좋은 거 같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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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만 좋아 자세만 자세 좋아 자세 좋아 너무 어려워 굴려줘야지 약간 양손이다 짝지 치기 할까 그러면 이제 우리? 안녕 지효야 여기도 하고 있어 애기 특별 출연입니다 이거 뭐예요? 아 V LIVE라고 그 모르지 하지마 또 지효야 좀 거기 봐봐 이거 신기해요? 이거 무거울 텐데 땀나 괜찮아요? 이렇게 애기야 어 인사해봐 안녕 좀 더 얼짱덕도 얼짱덕도로 찍어 응 어 그거 어 뭐야 뭐야 그거 어 어 무거 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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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 빠이빠이 안녕 친구도 왔어 안녕 해줘 요 안녕 안녕 해줘요 안녕 해줘요 저 등 양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아 귀여워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네요 아 진짜? 하나, 이리 와봐 이제 운동 후에 또 이제 안녕히 계십니까 안녕히 계십니까 안녕히 계십니까 안녕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아 귀여워 그거 갖고 갈 거야? 그거 안 하고 가는 거야 뒤에 찾아라 귀여워 아, 어떻게 귀엽지? 손 봐봐, 손이 그냥 아주 그냥 안녕 얘 인사 쓰는 것 봐, 너무 귀여워 잘 있어 안녕히 계십니까 형, 지호가 몇 명이에요? 지호가 몇 명이에요? 저 애기한테 지호라 했잖아요 이래 몰라서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저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와 오늘 하루도 열심히 화이팅 영어로 할 거야? 화이팅 여러분, 오늘 어, 뭐니와 업텐션 오랜만에 컴백하는데 티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티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맞아요 무대 준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멋있다고 잡았죠? 진짜 열심히, 진짜 열심히 네, 무대 준비 진짜 사를 걸어서 하고 있으니까 사를 걸어서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 목숨 걸 걸 수 있고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으니까 정말요? 목숨을 걸었어요, 형? 안무에서 막 퍼포먼스 그런 게 있나 봐요 막, 형 막 백돈블링 하고 이번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신 겁니까? 여러분, 아크로 버튼 나오나요? 백돈블링 나한테 그러니까 많이 ... ...해주세요 이제 없는 안무 이제 들어간 중도 나 백돈블링 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형? 어? 졸래 야, 백돈블링 결이 형 시키면 너 윈드뮬로 너 또 얼굴 맞는다고 결이 형이 다른 거 시킬 것 같아, 결이 형이 이제 야, 형 근데 옛날에 학교 2년 다녔어 진짜요? 응, 그래서 백돈블링 할 수 있어 아, 진짜요? 해봐요 아, 근데 백, 백했는데 손 닦고 아, 백했는데 해봐요 아, 지금 못 해 무서워 근데 거짓말 아니야, 진짜 천인 학교도에서 2년 다녔어 나 구르기도 잘 못하는데 나도 학교도 다녔었는데 나 유치원 다녔어 유치원 때 학교도 다녔다고? 아니, 나 유치원 다녔어 유치원 나도 다녔지 그럼 나 초등학교로... 네, 인사하자 갈게요, 여러분 저 분들한테 오늘 티저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빠른 실내 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브이 자주 켤게요 밥 맛있... 밥 저녁이 이제 곧 저녁 먹고 있구나, 이따가는 저녁 맛있게 먹고 아직 저녁이 인사하네? 어, 웨이 형 나왔다 네, 인사 한 번만 해줘요 마지막 인사하고 계세요 안녕 빠이빠이 고마워요